왈라스와 테디는 희귀한 동영상을 방송하는 팟캐스터입니다. 이 영상은 누가 오래된 컴퓨터에서 발견해 제보한 영상이죠. 조심조심!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리를 자른 이 사람을 킬빌키드라 놀리며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다는군요. 바로 왈라스는 킬빌키드를 만나러 캐나다로 이동합니다. 여자친구의 전화는 간단히 거부하고 집 앞에 놓인 장래의 화환을 발견하죠. 자신의 다리를 자른 킬빌키드는 죽었습니다. 방송의 영향으로 자살한 것이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왈라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왈라스의 눈길을 끄는 한 광고. 이거다 싶은 왈라스는 바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이 집은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하워드. 아하니 인간진의 수법을? 먼저 물을 빼던 왈라스는 깨렴치한 모습의 인형을 발견하죠. 하워드는 다리를 못 움직여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왈라스는 차를 마시며 둘러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하죠. 바다 코끼리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하워드. 자신이 바다 코끼리를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 만났던 바다 코끼리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는 하워드. 정신이 몽롱해지는 왈라스. 점점 왈라스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게 된 왈라스. 휠체어 신세로군요. 왈라스 전화를 찾아보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길래 다리에 감각이 없는 이유는 다리를 잘랐기 때문이죠. 멘탈이 터진 왈라스에게 저 7시에 먹는데요. 거미도 거짓말임을 눈치챈 왈라스 정신나간 노인네의 노래에 화음을 넣는 왈라스. 하워드는 갑자기 일어서고 화음이 틀렸어. 하워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왈라스. 왈라스에 있는 왈라스에 있는 왈라스. 왈라스에 있는 왈라스에 있는 왈라스. 메아리 칩니다. 그때 들려오는 전화 소리. 여자친구 알리의 전화였습니다. 알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군요. 왈라스 서둘러 전화해보지만 이름을 부르니 오는군요. 알리는 테디와 밤을 보냈습니다. 왈라스의 계속되는 바람에 지친 알리는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테디에게 마음이 기운 상태죠 음성 메시지를 듣게 되고 서둘러 다시 전화해보지만 왈라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워드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이게 15세라니 하우드의 집 전체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평온한 바닷가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닷코끼리 소리 조심조심 11개의 발가락 터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테디와 알리는 왈라스를 찾으러 왔습니다 바다의 영상을 보며 슬피 울부짖는 터스크 하우드는 터스크에게 수영을 가르치죠 그렇게 강제로 들어간 물속에는 바닷코끼리 선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개받은 형사를 통해 하우드의 정체를 알게 되죠 이제 터스크에게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칠 때입니다 너무 굶주렸던 터스크는 고등어를 보고 많이 보셨죠? 내장부터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수영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하우드 사실 하우드는 섬에 고립되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바닷코끼리를 잡아먹어서 생존한 거였죠 하우드는 터스크를 훈련시키려 합니다 주름, 빨대, 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죠 두 바닷코끼리의 싸움입니다 참 격렬한 전투군요 때맞춰 친구들이 도착하고 하우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친구들의 소리를 들은 왈라스 하우드가 바닷코끼리 옷을 벗고 빠루 타임을 가지려 할 때 진의 머리 스킬 우리의 타스크 송구니로 후슝 후슝, 후슝 그렇게 하우드는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친구들이 도착하고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미 왈라스는 인간성을 상실했는지 바닷코끼리 소리를 영겁푸지릅니다 형사는 총을 겨누고 그렇게 1년이 지났죠 테디와 알리는 기부된 동물들이 있는 외래 동물농장을 방문합니다 이쪽으로 옮겨져서 생활하는 왈라스 육감 키드의 제안에 왈라스의 추르인 고등어를 간식으로 던져줍니다 역시 맛있는 내장부터 발라먹는 왈라스 잠시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럼 다음엔 간고등어로 간식 타임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간진의 친구 인간 바닷코끼리 잘 보셨나요? 더티 스릴러 치곤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아 많은 장면들을 편집하고 더티스러운 부분에 집중해 소개했습니다 외형이 변화한다에서 내면의 인간성이 정말 사라질까요? 기계스러운 이 영화 다음번엔 더 기괴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계무비 기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